아 그리고 영상에서 안면 비대칭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안면 체형 비대칭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데요. 골반이나 허리, 오다리 등 잘못된 자세 한쪽 근육만 쓰는 습관으로 체형이 틀어지면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고 춘화협법으로 교정을 하고 좋아진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때문에 오다리나 골반이 틀어졌다고 무조건 수술을 해버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뼈 크기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일 땐 수술이 답이겠지만요. 안면 비대칭도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안면 비대칭에는 어깨와 목 틀어짐으로 인해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비대칭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영상에서처럼 목정열이 좋아지면서 비대칭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광대나 사각턱 뼈 크기 자체를 작게 줄이는 건 불가능하지만 안면 근육, 턱 근육을 균일하게 키우고 정열을 통해 어느 정도 안면 비대칭도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도 원장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얘기를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럼 사진보다 CT가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실제 얼굴은 어떤가요? 엑스레이나 CT도 중요하지만 실제 얼굴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CT랑 사진은. 그리고 실제 모습. 왜냐하면 뼈와 연부조직을 통해서 뼈의 모습과 연부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외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둘 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뼈만 보고 수술하면 안되고요. 연부조직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 주신 분. 그러니까 수술만이 답은 아니다. 이런저런 교정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은 된다. 동감해요. 그런데 그 교정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거죠. 예를 들면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거나 길이가 달랐던 게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죠. 어떤 치료를 한다고 한들 비대칭이라는 것은 뼈와 관절이잖아요. 관절은 어느 정도 움직여요. 그런데 뼈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사지나 어떤 교정 치료를 통해서 뼈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길이가 발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두꺼워지거나 얇아지거나 그러지도 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뼈의 본질적인 길이나 두께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을 거다. 하지만 그게 여러 관절로 묶여있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척추죠. 척추나 이런 어떤 관절이 엮여있는 부분들은 물리치료로 좋아진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좋아진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걸 이해시켜 드리기가 조금 진짜 어려운데 제가 이 사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문제되면 바로 지울게요. 제가 되게 예쁘게 생각하는 안나경 씨 맞죠? JTBC 아나운서 안나경 씨인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영상하고 왼쪽에 보이는 이 영상하고 잘 보세요. 안나경 씨가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방송할 때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단아하게 예쁘다 이러면서도 비대칭 되게 심하구나 이런 거를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왼쪽에 보는 사진을 보시면 턱 끝이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치우쳐 있죠?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방향하고 똑같이 그렇죠? 비대칭이 굉장히 심해요. 이걸 잠깐 멈춰보면요. 이렇게 멈춰보면요. 여기서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썹 기준으로 수평선을 거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선을 거요. 눈썹 가운데에서 턱이 엄청나게 삐뚤어져 있죠? 이 축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삐뚤어지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비대칭이 엄청 심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어깨 높이를 한번 보세요. 어깨 높이를 이쪽으로 올리고 계시죠? 이쪽이 내려와요. 그리고 앞뒤 관계를 보면요. 이쪽을 항상 이쪽 왼쪽 어깨를 항상 앞으로 내미세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걸로 하면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내밀어요. 얘를 뒤로 빼요. 그리고 낮춰요. 그리고 고개는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비대칭이 있으셔서 본인이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 척추 위치도 달라요. 여기서 척추 위치도 이런 식으로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죠. 이렇게 잘 보시면 허리 폭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제 몸으로 흉내를 내볼게요. 이거랑 사진이 여러 번 보시기에 똑같게 자 이렇게 되고 자 고개는 이렇게 돌리고 어깨는 이쪽을 내리고 이쪽을 앞으로 빼요. 이 자세가 기본 자세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도 본인이 방송하고 나면 모니터링을 항상 하시겠죠. 또는 옆에서 지적도 하겠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약간 개선돼 보이죠. 잘 움직이는 걸 보세요.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죠. 왼쪽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돌리고 있던 얼굴로 그냥 말씀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고개를 돌리고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쪽 어깨가 더 올라가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진 볼게요. 이것도 잘 보시면 이쪽 어깨가 항상 습관적으로 내려오시죠. 그 다음에 입이 삐뚤어져 보이니까 어느 순간부터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시죠. 여기서 턱이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는 게 본인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느낀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깨우뚱? 이렇게. 그러면 입이 안 삐뚤어 보여요. 그런데 눈썹 높이는 한참 다르고 이때 어깨가 이쪽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 비대칭이 있는 걸 알고 화면에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자세를 바꾸고 고개를 깨우뚱하면서 이렇게 바꾸면서 내 비대칭을 덜 보이게 하려고 애쓰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사진 보면 비대칭 잘 안 느껴지시죠? 앞서 봤던 이 사진은 비대칭이 엄청 많이 보이는데 점점 비대칭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특징이 어깨가 올라가고 고개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 어깨가 근데 앞으로 나오죠? 이쪽 어깨가 뒤로 빠져요. 이쪽 보시면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방송하시거나 사진을 찍는 분들은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자기 몸을 틀어가지고 덜 보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자, 이런 사진도 한번 보시죠. 어깨 높이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죠? 어깨, 고름에서 높이를 이렇게 보면 어깨 높이를 거의 맞추셨죠? 그리고 눈높이를 보면은 거의 맞추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심에서 수직선을 딱 꺼면 퍽이 지금 이쪽으로 틀어지죠. 이것도 노력 되게 많이 해서 찍으신 거예요. 왜? 스틸 컷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습관적인 게 바로 나오죠. 오른쪽이 어깨가 위로 올라가고 이쪽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퍽은 이쪽으로 수직으로 있어야 되는데 기울고 뭐 이런 특징적인 모습들이 목은 이 방향으로 또 기울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자세를 교정해서 좀 덜 보이게 됐다라는 걸 가지고 안면비대칭이 교정됐다라고 말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자, 말을 할 때 이분은 입을 벌리면 턱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갸름하게 이렇게 보이고요. 이쪽은 이렇게 짧아지게 보이고요. 입은 일로 벌어지고요. 전형적인 안면비대칭이죠. 이거는 뭐 마사지 어쩌고 근육을 강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백날 해도 안 바뀌어요. 이건 본인 스스로 바꾸는 거예요. 말할 때 내가 입을 그냥 벌리면 그냥 벌리면 이쪽으로 틀어지니 내가 의식적으로 이쪽으로 턱을 돌리겠다라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입을 벌릴 때도 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거 입 벌어질 때 어디로 벌어지나 보세요. 정면 보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고개는 턱은 이쪽을 가고 있고요. 입은 벌어질 때마다 일로 틀어지죠.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입 벌어지는 게 이쪽으로 덜 가죠. 본인이 의식하고 발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입 벌어지면 이쪽으로 벌어지는 치아 중심 라인이 안 맞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바뀌지 않는 건 어깨 높이가 다르죠. 그런 식으로 본인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덜 안 비대칭으로 안 보일까라고 본인이 많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시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하시는 거죠. 본인도 모니터링을 할 거 아니에요. 방송하시고 나서 또 누군가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걸 덜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덜 보일지 거울 보고 연습하고 어떤 각도로 하면 덜 보일까 고개를 이렇게 하면 덜 보일까 저렇게 하면 덜 보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대칭이 있다고 무조건 양악을 하고 무조건 수술을 통해서 바꾸려는 것보다는 우리의 이런 자세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남들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어도 맨날 이렇게 나오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노력하면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뭐 아예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비대칭 해야 되죠. 뭐 이렇게 성북 막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양악해야 되는데 저 정도도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안나경 아나운서도 되게 심한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본인이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인식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표정짓고 말하고 이럴 때 연습하면 우리가 못 알아볼 정도로 요 정도로 대칭으로 보이져 진단 얘기예요.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이니까 어 깨끗해졌네 에이 고개 깨우뚱했네 이러면서 보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그거 보나요? 그냥 아유 이쁘다 뭐 이렇게 보죠. 이런 세상에서 자꾸 뭐 내가 거울 보면서 어 나 얼굴이 비대칭이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비대칭인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제 말씀 들으시고요. 그겨울 바람이 분다 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조인성 씨랑 송혜교 씨가 나오죠. 맞나? 그겨울 바람이 분다. 저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조인성 씨랑 송혜교 씨가 비대칭의 대빵들 중에 두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드라마를 찍는데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는데 어 조인성 씨도 얼굴이 비대칭이 되게 심하고 송혜교 씨도 심한데 둘이서 대화하는 투샷이 잡혔는데 저는 혼자 보면서 우와 둘이 비대칭 쩐다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눈으로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눈으로 저 사람 어깨 높이 어떤가 턱 목 목관절이 어떤가 그 다음에 고개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똑바로 보이는데 사실은 눈썹 높이가 다르고 귀 높이가 다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은 노력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한다. 굳이 수술 시술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집에서 거울 보시라고. 병원에 와서 정확하게 CT 찍고 상담받을 게 아니면 그냥 거울 보세요. 그리고 뭐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인터넷에 한유아라고 쳐보세요. 한유아.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한유아라고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가상인물이에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네. 가상인물이에요. 워낙에는 이 게임 캐릭터였대요. 이 게임 그 스마일 게이트라는 회사에서 무슨 이게 가상 데이트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 회사에서 작업 중인 게 뭐냐면 스마일 게이트라는 회사에서 작업 중인 게 뭐냐면 이 가상의 데이트하는 게임에 존재하던 한유아라는 이런 캐릭터가 있었고 이 게임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대요. 그런데 이 친구를 현실 세계의 가상인간으로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대표님하고 스마일 게이트 부사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만나서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얘를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고 인조인간틱 하지 않을까 조언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구경도 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얼굴 보면 어떠세요? 이 게임 캐릭터를 실사로 만든 거예요. 어떠세요? 이 대표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절대 이 친구를 게임에서 이렇게 존재하던 친구를 가상 캐릭터로 이렇게 만들 때 잘 보시면 대칭인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애칭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눈썹 높이도 다르고 눈 위치도 다르고 귀도 조금 다르고 꺼도 조금 다르고 지금 물론 앞으로 계속 더 업데이트를 발전을 시키는 얼굴인데 지금 나온 데이터 인터넷에서 보는 그런 데이터예요. 이게 인스타 계정도 있어요. 가상의 캐릭터인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가상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직은 표정이 조금 어색하죠. 약간 좀 어색하죠. 이게 왜냐하면 얼굴 입표정 짓는 거랑 눈이랑 지금 아직 코디네이션이 안 돼서 그래요. 눈은 가만히 있는데 입만 웃고 있고 이러면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약간 무표정인 얼굴만 지금은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작업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조금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비대칭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되셨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